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알파세븐 M3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알파세븐 M4로 기변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소니 알파세븐 M4입니다 오늘은 소니 알파세븐 M4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알파세븐 M3가 있는데 과연 알파세븐 M4가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소니 알파세븐 M3 VS 알파세븐 M4 완벽 퍼펙트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알파세븐 M4가 알파세븐 M3 대비 어떤 부분이 더 진화했는지 그리고 알파세븐 M3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와 명분 때문에 M4를 구매해야 되는지 사진과 영상 알파세븐 M3 VS 알파세븐 M4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M3와 M4의 외관부터 비교해 볼게요 M3와 M4입니다 M3와 M4의 외관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M3 대비 M4의 외관이 조금 커졌어요 정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측면을 보세요 측면을 보시면 확실히 M4가 더 두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촬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용도가 거의 사진이며 사진을 촬영할 때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분들께는 알파세븐 M3보다 이 M4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카메라를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그립감적인 측면은 바디가 조금 더 두툼해졌기 때문에 알파세븐 M4의 그립감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리고 M3와 M4의 외관 쪽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상단 다이얼입니다 이번 M4는 상단에 사진 영상 슬로우 앤 퀵 다이얼이 장착되었어요 과거 알파세븐 M3보다 사진 영상 슬로우 카메라의 모드가 더욱 더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사소한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카메라 기스입니다 특히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이나 슬로우로 다이얼을 돌릴 때 손톱이 상단 뷰파인더 측면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뷰파인더 측면에 손톱 자국이 남더라고요 카메라 외관에 민감한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M4는 벌써 여기에 손톱 자국이 났는데 그래서 나는 카메라 외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곳에 미리 마스킹 테이프나 또는 보호필름을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M3와 M4의 측면 단자를 비교해 볼게요 M3와 M4의 단자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HDMI 단자의 종류예요 M3는 마이크로 HDMI가 탑재되며 M4는 풀사이즈 HDMI 단자가 탑재됩니다 카메라 용도가 메인이 사진인 분들께 알파7M4의 풀사이즈 HDMI 탑재는 글쎄요 사진적 측면에서 M3에서 M4로 넘어갈 명분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다르다는 거죠 알파7M4의 풀사이즈 HDMI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외부 출력과 안정적인 프리뷰 모니터 장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7M4의 풀사이즈 HDMI 탑재는 동영상적인 측면에서 M3에서 M4로 넘어갈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후면 디스플레이 비교입니다 M3는 틸트식 M4는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사진과 영상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틸트식 디스플레이와 알파7M4의 스위블 디스플레이에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알파7M3를 사용하며 사진이 메인이다 하시는 분들께 알파7M4의 스위블 디스플레이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 그래서 M3에서 M4로의 기변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메인이다 그리고 저처럼 리뷰, 특히 셀피,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이 알파7M4는 그야말로 필연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 알파7M4의 스위블 디스플레이 탑재는 그야말로 축복이에요 넘어갈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카드 슬롯 비교입니다 M3는 더블 SD 카드 슬롯이며 M4는 2개의 SD 카드와 1개의 CF 익스플레스 카드가 장착됩니다 이 부분은 사진이 메인이냐 영상이 메인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알파7M4의 CF 익스플레스 카드 특히 사진이 메인인 분들께 고가의 CF 익스플레스 카드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영상이 메인이며 나는 알파7M3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동영상 퀄리티가 필요하다 더욱 더 고속 촬영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껜 알파7M4와 CS 익스플레스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외관이 아닌 알파7M3와 알파7M4의 성능 사진 성능을 비교해 볼게요 사실 전체적인 측면은 당연히 최신 카메라인 알파7M4가 훨씬 유리합니다 최신형 M4의 이미지 센서는 약 3300만 화소이며 M3는 2400만 화소입니다 알파7M4는 전작인 알파7M3 대비 약 900만 화소가 더 높습니다 16대9 기준으로 M4의 해상도는 7800 곱하기 3944이며 M3는 6000 곱하기 3376 픽셀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알파7M4가 훨씬 우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 2021년에 겨우 가로간 1000픽셀 더 크다고 과연 카메라를 기변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뭘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분들께 알파7M4의 3300만 화소 M3 대비 약 900만 화소가 늘었잖아요 이 정도로는 M3에서 M4로 기변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체감적으로도 성능 향상을 느끼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알파7M4는 눈초점 AF나 부드러운 스킨톤 촬영 등 굉장히 다양한 신기능이 탑재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능 없어도 우리들 지금까지 사진 촬영 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메인인 분들께 알파7M3에서 M4로의 기변 알파7M4의 3300만 화소 때문에 카메라를 기변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화소수를 비교했다면 이번엔 M3와 M4의 색감 비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알파7M3의 2470GM 그리고 오토로 촬영한 JPG 이미지입니다 동일한 설정과 렌즈의 알파7M4입니다 어때요?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촬영해 볼게요 몇 번을 촬영해도 M3와 M4의 색감 차이는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M3와 M4의 이미지 센서의 컬러 프로세싱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돼요 즉, 색감 때문에 M3에서 M4의 기변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알파7M3와 알파7M4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 비교입니다 알파7M4가 M3 대비 약 900만 화소가 더 높잖아요 과연 고감도, 노이즈 성능은 알파7M4가 900만 화소가 더 높은 만큼 노이즈가 더 심할지 아니면 역시 신형인 만큼 고감도, 노이즈 성능도 알파7M4가 더 우수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카메라의 동일한 설정, 렌즈에서 ISO 2만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측면 부위입니다 알파7M4의 노이즈 입자가 더 고운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좀 놀라운데 같은 ISO에서 M3와 M4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900만 화소가 더 높은 알파7M4와 2400만 화소의 M3가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더 촬영해 볼게요 ISO 51200입니다 주변 부위입니다 확실히 알파7M4의 노이즈 입자가 조금 더 곱습니다 확실히 M4의 이미지 센서는 M3 대비 고감도 성능은 발전했어요 자, 이제 사진이 아닌 알파7M3와 알파7M4의 동영상 비교 M3는 4K 24프레임, 30프레임에서 4, 2, 2, 8비트까지 지원합니다 M4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며 전체 4, 2, 2, 10비트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펙만 들으면 M3와 M4의 동영상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설정, 동일한 2470 GM 렌즈로 M3와 M4의 동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M3의 2470 GM 렌즈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4K 420 8비트 오토로 촬영한 이미지예요 이제 알파7M4입니다 M4는 4, 2, 2, 10비트 올 인트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어때요? 느껴지시죠? 분명 알파7M3의 4, 2, 0, 8비트 4K 영상과 알파7M4의 4, 2, 2, 10비트 올 인트라 4K 영상은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참고로 알파7M3의 4K 4, 2, 0, 8비트 24프레임의 1분 촬영 용량은 약 750메가예요 그리고 알파7M4의 4K 4, 2, 2, 10비트 올 인트라 24프레임은 1분 촬영 시 약 1.78GB입니다 M3와 M4는 같은 4K라도 거의 2.5배의 데이터 용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도 확실하고 색 보정 시에도 컬러의 풍부함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알파7M3와 알파7M4의 로그, 픽처 프로파일 비교입니다 M3 역시 S-LOG3와 같은 로그, 픽처 프로파일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4, 2, 0, 8비트 그리고 11스탑 이하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해요 그에 비해 M4는 4, 2, 2, 10비트 로그 적용 시 최대 15스탑의 압도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합니다 아직은 어떤 카메라 영상이 더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색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완전히 동일한 설정 렌즈라도 M3와 M4의 동영상 퀄리티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밝은 명부에서의 차이가 극명한데 M4의 명부 디테일을 봐주세요 M3는 그냥 하얗지만 M4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안부도 마찬가지죠? 풀숨이 역시도 M3는 어두운데 M4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확실히 M4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넓습니다 보셨죠? 솔직히 M3와 M4의 동영상 퀄리티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입니다 현재 동영상은 얼마나 이미지가 더 선명하냐 이것보다는 화이트에서 블랙 얼마나 더 넓고 풍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M3에서 M4로의 기변은 그야말로 정당합니다 그 다음은 알파세븐 M3와 알파세븐 M4의 손떨방 테스트입니다 이번 알파세븐 M4는 스테디샷의 액티브라는 메뉴가 하나도 생겨 손떨방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두 카메라의 손떨방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M3와 M4의 손떨방을 끄고 걷는 이미지입니다 당연히 둘 다 흔들립니다 이제 두 카메라의 손떨방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걸어 볼게요 어때요? 둘 다 흔들리긴 하지만 M4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M4는 액티브로 설정해 볼게요 M4의 손떨방을 액티브로 설정하면 M3와는 비교도 안되는 압도적인 스테디샷 기능이 발휘됩니다 이번 알파세븐 M4는 5.5스텝, 5축 손떨방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바디가 더 크고 두꺼워진 이유도 강력한 손떨방 기능 때문일 거예요 확실한 건 알파세븐 M4의 손떨방 기능은 전작인 M3와는 비교도 안된다는 겁니다 체감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 핸드헬드 그리고 크레인 M3와 같은 짐벌 촬영이 많다면 정답은 무조건 M4입니다 그 다음은 알파세븐 M3와 알파세븐 M4의 동영상 오토포커스 비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M3와 2470 GM 렌즈의 동영상 AF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M4와 2470 GM 렌즈의 동영상 AF 성능입니다 두 카메라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사실 알파세븐 M3만 해도 현재도 최고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자랑하고 이 M4 역시도 M3와 거의 비슷합니다 두 카메라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는 이미 훌륭하기 때문에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니 알파세븐 M3와 최신형 알파세븐 M4의 비교입니다 전체적인 스펙은 당연히 최신형인 알파세븐 M4가 더 유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측면에서 알파세븐 M4가 M3보다 더 우수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카메라의 운용 비중이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 메인이다 하시는 분들껜 저는 알파세븐 M4의 기변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900만 화소, 눈동자 AF, 부드러운 스킨톤 등이 추가되었지만 겨우 이 정도 화소수와 신기능 때문에 몇백만원을 쓰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감도, 노이즈 성능도 솔직히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영상은 달랐습니다 알파세븐 M3에서 알파세븐 M4의 기변은 필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M3를 사용하면 한차원 더 높은 동영상 퀄리티를 원한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M4의 선택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전구간 422 10비트 올 인트라, 15스탑의 압도적인 로그 픽처 프로파일, 스위블 디스플레이 등 동영상을 촬영하는 첫순간 M4를 구입한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카메라 운용 비중이 사진이 메인이다 그런 분들께 저는 M3에서 M4의 기변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메인이다 그런 분들께 알파세븐 M3에서 알파세븐 M4의 기변은 그야말로 필연이며 알파세븐 M4는 현존 최고의 초가성비 동영상 머신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니 알파세븐 M3와 M4의 비교리뷰는 여기까지며 곧 소니 알파세븐 M4와 파나소닉 S5 두 브랜드의 자존심 대결도 비교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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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